이 작품은 인도 후 저명한 여성 현대미술 작가 날리니 말라니의 작품입니다. 연극, 퍼포먼스, 필름, 사진 등의 다양한 매체를 대형 설치 작품에 도입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를 여성 작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다원예술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기도 하는 작가는 작가의 대표 기법인 리버스 페인팅을 통해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리버스 페인팅은 유리의 뒷면의 그림을 그려 이미지를 겹치고 좌우를 반전시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인도와 중국의 전통 회화 기법이기도 합니다. 현미경을 통해 패트리 배양 접시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자아내는 이 작품을 통해 과거의 역사와 이야기를 그 많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하며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작가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투명한 이스라엘 지아 권로 박수 지아 권로 박수 지아 권로 박수 아이년 pon технолог 조기